담배 가위! 담배 가위! 담배 가위! 담배 가위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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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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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사로 간사! 내가 왜 그래서 피치 날라? 내가 너무 잘생겨서! 하진 같잖아요 실물이 훨씬 더 좋으시네요 신장세선 금연입니다 왜 너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? 저 벌레 잡은 여자가 내 여자야 알겠어? 저 진짜 고등학생 아니라고 할까요? 그리고 담배도 안 피웠어요 그냥 들고 있었던거지 안 말렸으면 니 피었을거잖아 아! 줘요 줘! 벌레!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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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어요 안 돼! 공부하는 롯데 공부하는 롯데 공부하는 롯데 오빠! 좋아! 그니까 아니야! 아니야 지금! wants to go 내게 봐 오빠 오빠 다같이 잘 받아도 우리의 이하플라이 실컷 나우시지 지켜줄만은 내가 있다 모르겠네요 아 스님이 언제 와요? 아 개만 좀 해 그 놈이 스님이 스님이 있겠다며 아 엄마 있어도 알겠다며 정말 왜 이래? 내 아가씨가 예쁘다네 당신은 그 노래가 그렇게 좋아요? 우리 유나가 좋아해요 이 노래만 들려주면 이렇게 방시 방시 웃잖아 우리 유나가 날 안 닮고 여보을 닮아서 참 다행이야 당신 맘에 특별한 웃음 늘 어쩌던 내 기쁨이었던 모습도 내 모습마저 시간 자 내 평생에 가다 행복한 순간 내게 하나 있었지 자 성관 월드컵 친구한테 빛나게 맺지 그건 내 최고의 꿈을 예전에 엄마처럼 담배 가게에 앉아 기대를 펼고 있다 나도 엄마 아빠 같은 사랑을 시작하려 한다 그 같은 순간이 영원히 세상 끝까지 함께 달래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